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건이 사회적인 현안 과제로 떠오르게 되면은 사건의 직접 관접으로 그렇게 연관된 것을 추측되는 그런 인물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발 언론들의 취재가 2선 정도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장이자 현재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꼽히는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금 심적 상태가 바로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냥 이 수준 정도에서 머물면 좋을 텐데 자고 나면 언론의 추가 취재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행사 사건은 수원지검 행사 3부 부장검사 이정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양지청이 대금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규원 검사를 허위출금 서류 작성 혐의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하자 당시에 대금 반부패부장으로 있던 이성윤 씨가 압력을 가해서 무산시킨 그런 혐의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집중적인 취재에 따르면 오늘도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오늘 밝혀진 사건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점점점점 더 수원지검이 다가서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들의 집중적인 취재에 따르면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사 비리를 수원고검에 통보하고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서를 대금 반부패부에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2019년 6월 20일 날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같은 고향 출신의 후배인 배용은 안양지청 차장 현재 전주지검장입니다. 배용은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취재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배용은 안양지청 차장에게 김학의 전 차관 출금금지 건은 대금과 법무부가 이미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긴급 출금 승인 요청자인 동부지검장도 취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건은 6월 19일 날 안양지청이 이규원 씨를 수사 대상에 올리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을 때 바로 그 보고를 받은 대금 반부패구가 안양지청의 수사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이른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은 건이라고 봅니다. 반부패부에 소속되어 있던 김 모 과장이 대학 선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 현재 서울고검검사에게 전화를 했고 청탁을 한 것이죠. 다음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동향인 배용은 차장에게 전화를 걸기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바로 그런 전화가 6월 20일 날 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지게 됩니다. 다만 이역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언론 취재에도 불구하고 김 모 과장과 함께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행사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한 분은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직접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 모 과장이 6월 20일 날 안양지청장에게 연락을 했고 또 안양지청장은 그런 후배의 부탁을 받자 그 내용을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달했고 담당 부장검사가 해당 검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 때 담당 검사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언론 취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월 20일 날 이성윤 지검장도 동향인 그런 안양지청 배용은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한쪽에서는 압력 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은 그냥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또 다른 공익신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익신고인은 당시의 안양지청의 상황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익신고인의 신고에 따르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안양지청장과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의 사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와 또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안양지청의 지휘부와 수사팀 그리고 대검 반부패 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우선 첫 번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축금 사건을 수사죽인 수원지검 행사 3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이 같은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승윤 서울주검지검장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충분하게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승윤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그런 방침을 유지하면서 현재 검찰총장 대형직을 담당하고 있는 조남금 대형이 앞으로 내리는 판단에 따라 수사 기소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외압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밝혔고 그 다음 날인 4월 18일 날 또 김모 과장 역시 안양지청장에 전화를 해서 또 부창탁이라든지 그런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일체 없다 이렇게 부인한 겁니다. 과연 조남금 검찰총장 대행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지 그 여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 3인 가운데 유력 후보의 하나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할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정권의 안위에 우회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중지시키지 않았냐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손을 담그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바로 이승윤 씨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보도 내용은 현재까지의 유력 일간지들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된 내용이고 또 일부 관련 당사자들은 그런 자신의 오야평사 여부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은 검찰의 기소와 향후의 재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구체적인 사실은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